안녕하세요 여러분 JMTV입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아이폰 케이스로 유명한 큰 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아이폰 케이스도 그렇고 외장 배터리도 그렇고 몇 개 사와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개봉해보려고요.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 베이스 어스인지 약간 선전의 본부가 있는 회사 같은데 긴 말 없이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포장은 나름 그럴듯합니다. 범퍼가 좀 필요해서 샀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벗겨야 되나? 범벌 처음 써봐가지고 죄송해요. 한번 써볼게요. 그냥 넣으면 되나 이거야? 분리가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준비 안하고 언박싱 하네 또 그냥 끼면 되나? 잠깐만요. 자 이걸 이렇게 넣고 음! 아!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 사실은 왜냐면 찍으면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얘 못 뜨고 난리 났네. 음! 잠깐만 다시 해볼게. 여러분 잠깐만 미안해요. 잠깐만 끊고 다시 갈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 제가 사전 생각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빨리 한번 끼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저질렀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걸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안 맞는다. 자! 걸쇠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이네요.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열려요. 놀랍게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오!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잘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약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해서 얘를 딱 걸어주면 음! 안 눌려. 왜 안 눌리지? 아! 됐다! 아!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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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꾸로 넣었네요. 아이씨! 아이씨! 나 왜 이래? 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멘붕이 와있어요. 왜 멘붕이 왔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 방콕 와가지고 먹방 한다고 내가 막 엄청 먹었어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눌러놨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켜지지도 않은 녹화되지도 않은 카메라 앞에서 한 10분 정도 겁나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멘붕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요. 예. 다시 한번 이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빼고 그죠? 이렇게 했었어야 돼. 음! 뭔가 딱딱 이제 마저 떨어지네. 아! 예. 저 항상 범퍼 원래는 케이스도 여기 보호필름도 하나도 안 붙이고 항상 생폰 주의자 생폰 주의자인데 범퍼 정도는 뭐 크게 커지지도 않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번 떨궈봤거든요. 떨궈더니 진짜 기슥 겁내나더라구요. 이쪽 테두리 쪽이 엄청 났었는데 범퍼 뭐 정가보다도 많이 싸게 파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블랙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블랙이 발매가 된 것 같은데 매장에는 다 팔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실버로 샀는데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게 딱 잘 맞았다고 잘 맞고 괜찮은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